안녕하세요, GM 소리입니다. 드디어 검은 마법사와 마주하게 된 메이플 연합! 8월 9일 업데이트에서 바로 만나볼까요? 테네브리스 마지막 지역, 리멘! 새롭게 추가된 원정대 임무를 수행하고, 검은 마법사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주세요! 드디어 공개되는 검은 마법사!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패턴으로 무장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의 염원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의 힘을 모아 메이플월드를 수호하라! 연합 임무!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하고, 정화의 빛을 발사해주세요! 메이플월드에 드리워진 어두운 힘을 정화할 수 있답니다. 선박에 탑승해 추격자를 처치하고, 염원을 모아주세요! 연합의 병사와 함께 안나면, 더욱 빠르게 추격자를 처치할 수 있답니다. 메이플월드에 나타난 마지막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메이플월드에 흩날리는 알 수 없는 힘! 생명의 기운을 받아 레벨 범비 몬스터를 처치하면, 염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는 순간 경험할 수 있는 막강한 힘! 어둠의 틈새에서 거인을 공격하고, 염원을 획득하세요! 새로운 연합등급이 개방됩니다! 최종 연합등급! 전설 오픈! 여제의 하사품! 넥스플레이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과 강력한 연합 스킬이 준비되어 있어요! 최종 결전을 위한 연합의 아낌없는 지원을 만나보세요! 봄봄 프로젝트가 돌아왔습니다! 소중한 용사님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개선이 진행됩니다! 이제 더 쉽고 편하게 게임을 즐겨보세요! 강력한 혜택으로 용사님께 힘을 더해드릴게요! 썬데이 메이플! 연합보급소 할인과 스탄코스 강화 혜택으로 캐릭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보세요! GM 소리와 함께한 8월 9일 업데이트 전부 센터는 어떠셨나요? 메이플월드의 평화는 용사님의 두 손에 달려있습니다! 검은 마법사를 처치하는 그날까지!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뉴!